Q. 사이스의 시인 Q. 사이스의 시인 저렇게 시인을 하고 웃으면서 항의를 하게 되면 심판 입장에서는 아툴 게 없죠 김지원 하지만 이번엔 실기다이 빨리 나가야죠 3대2죠 사이스가 미러조브 다시 이어봤습니다 사이스의 더블 클러치 다시 한번 멋진 그리고 높이 뛰어올라봤던 키퍼 사이스였습니다 오래 떠 있는 것 같아요 박찬희 선수랑 분명히 같이 떴거든요 그러니까요 박찬희 선수 떨어질 때쯤인 줄 알아요 다시 김민호 사이스 진짜 사이스의 득점 이중태